2021년 2월 8일 김희재 최신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설날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월 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2021 트롯 탑 템 편으로 꾸며졌다 사랑의 콜센터 공식 명언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이날 오마이걸 승희는 이찬원의 여야에 대항해 장윤정의 옆집 누나로 대결을 펼쳤다 템포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승희는 갑자기 김희재를 무대로 불러 함께 커플댄스를 추었고 MC들 및 탑식스들은 크게 놀랐다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부록의 삼촌 장민호 김성주 왈 두 분 뭐뭐 어찌어찌 친해요 김성주는 뭐야 뭐야 라며 놀랐고 이명훈과 이찬원은 놀란 나머지 제작진의 눈치를 살폈다 무대가 끝난 뒤 김성주는 아까 김희재씨와의 커플댄스 아니 두 분 친해요 라고 물었다 사실은 H예고 동창관계 승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라며 구면임을 밝혔다 김희재는 3년을 같은 반이었어요 라고 말해 놀라움을 잔했다 갑분동 갑자기 분위기 동창회 그런데 여기에 동문이 한 명 더 있어요 이어 김희재는 여기 계신 조곤 선배님도 같은 학교 나오셨어요 심지어 같은 담임선생님 저희 담임선생님이 다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에 조곤은 아 정말이요? 라고 놀랐다 그런데 여기에 동문이 또 한 명 있어요 레이나랑 저랑도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라고 말해 갑자기 분위기가 한국예술고등학교 동창회가 됐다 또한 김희재와 승희는 방탄소년단 비와도 동창인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승희는 김희재와의 커플댄스로 꾸민 옆집 누나 무대에서 100점을 받아 마지막까지 1등을 유지했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상금 200만원을 쟁취했습니다 김희재와 승희가 졸업한 한국예술고등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예술고등학교가 궁금하다 개교 1987년 1월 10일 학생 720명 2013년 2월 기준 교직원 52명 2013년 2월 기준 교분 믿음 소망 사랑 주소 설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40일 홍익동 안타깝게도 폐교 2019년 2월 그리고 또다시 한국예술학교로 재탄생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예술학교 K-POP의 중심 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예술고등학교를 폐교하고 한국예술학교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예술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한국예술고등학교 졸업생들 김희재와의 한국예술고등학교 동창과 동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회 개그우먼 김주연 맥시멈 크루 미키 2008년 6회 전 원더걸스 선회 2AM 조건 2PM 황찬성 애프터스쿨 레이나 2009년 7회 가수 주 배우 이 엘리아 2010년 8회 시스타 소유 가수 강민희 전 리더스 세린 2011년 9회 가수 현아 내일은 미스터트롯 가수 김중현 2012년 10회 배우 병원 가수 신지수 핫샷 제이비제이 노태현 에이핑크 윤보미 2013년 11회 크나큰 정인성 우주소녀 서라 2014년 12회 방탄소년단 비 지민 뉴이스트 랜 왓섭 지혜 오마이걸 승희 온앤오프 MK 내일은 미스터트롯 김희재 블랙맘바 황하영 2015년 13회 왓섭 수진 러블리즈 진 갓세븐 영재 내일은 미스터트롯 로미오 황윤성 2016년 14회 배우 서영주 오마이걸 비니 히나피아 김민경 강경훈 전 마이비 주경 가수 김용진 2017년 15회 전 마이비 보너스 베이비 하윤 더 보이즈 큐 여자아이들 수진 2018년 16회 전 바바 치어리더 휴아 워너원 AB6 박우진 아이지 우수 TXT 연준 에이티즈 최산 에버글로 미아 2019년 17회 고등래퍼 믹스라인 이지은 비타민 엔젤 비나 전 세러데이 김채원 핑크 판타지 아랑 드림노트 UI 라라 김희재의 뽕숭아학당 전격 합류 2월 8일 TV조선은 김희재의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합류 소식을 전했다 뽕숭아학당은 미스터트롯 F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국민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성장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1년을 맞아 뽕숭아학당이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라는 타이틀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막을 가동한다 무엇보다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버라이어티 전문 컴퍼니 상상과 손을 잡고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트로트 예능을 선보인다 엑스맨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범인은 바로 너 등 탁월한 감극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히트시켰던 조효진 용석인 PD가 전격 합류하는 것이다 특히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는 그동안 뽕숭아학당에서 팩트폭격기로 불리며 적재적소에서 감초 효과를 톡톡히 했던 탑6 김희재가 기존 멤버인 탑4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와 힘을 합칠 고정 멤버로 확정돼 활력을 펼친다 미스터 트롯에서부터 사랑의 콜센터까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와 환상적인 케미는 물론 뽕숭아학당에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왔던 김희재가 합류 활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토론맨들 또한 든든한 지원금을 얻었다며 격한 환영인사를 건넸습니다 예고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오는 10일 밤 10시 첫 공개됩니다 내일은 미스터 요리왕이라는 주제로 트롯맨들이 열둔 황금소를 걸고 설 특집 초대형 요리 대장에 나서는가 하면 설날 전통놀이 미션인 실현부터 요리왕 타이틀 빅매치까지 초유의 스케일로 풍성한 볼거리를 안긴다 더욱이 미션이 공개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트롯맨들은 단숨의 미션에 집중 완성이 나갔고 시정일반 흥미진진함을 드러내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새 단장한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 측은 시청자들의 열화같은 성과의 정으로 소요일 최고 시청률 예능광제를 이어가고 있는 뽕숭아학당이 2021년을 맞아 확 달라진 새 단장을 시도한다며 새로운 멤버와 새로운 구성 그리고 새로운 제작진들과 함께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뽕숭아학당 인생학교에 합류하는 김희재님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크리스찬튜브도 김희재님의 가수 활동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stangraduate ėm 자연총 전하는 크리스찬튜브 전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